어떤 놈은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고대관실로 그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놈은 배가 고팠던 빵 안주나 하도 먹고 고독이라 멀리고 오 왜 우리 못할라고 말하던가 나가면 잘 나가면 잘 나가면 못나가면 잘 나가면 잘 나가면 고생이 죽자다니 이 청춘이란 용연한 신세 말이 갔네 오 왜 오 왜 우리 오 왜 못할라고 말하던가 날씨가 참 춥지라 이제 가만 갈수록 날씨가 점점 추워질텐데 그쵸? 세상은 잘 공동치 않아요 그쵸? 어떤 놈은 신집도 잘 가서 좋은 암컨에 잘 먹고 가서도 이 지지부는 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꿇고 공연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누구나 어떤 누구나 어떤 누구나 부모님 안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자랑도 잘 삽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를 못하고 났단 말이오 나를 못하고 났단 말이오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부른 죄가 있길래 이 모양은 굴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죄가 있다보면 집에 있는 새끼 배붙기 멋지게 없구만 정녀 정녀 제가 있던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고용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오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시군요 못할라고 날 나왔던 날 어차피 붙어있는 목숨이니까 사는 날까지도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축wid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